어 뭐야 투혼형 왔어요? 투혼형 개웃긴거 아니 지금 윤승현이 투혼형이거든요 근데 투혼형이 저번에 꿀탱탱님 방송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별풍 쏘고 인사드렸어요. 이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유튜브 보고 이런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알아본 뒤에 가서 가입하고 이제 안녕하세요 하면서 꿀탱탱님이 저랑 프로선수 여러분들 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런데 윤승현 아이디로 투혼형이 투혼은 모르시나요? 하는거야 근데 이제 꿀탱탱님이 투혼이요? 몰라요. 이랬는데 본인이 본인 아냐고 채팅치는게 너무 아 좀 많이 귀여웠어요 추하진 않았고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채팅창에서 저분이 투혼님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 죄송하다고 했어? 아 죄송하다고 해서 더 그랬다고? 아하하하 아니 아 진짜 레전드긴 하네 어 형민기 형이 이거 뜨죠? 어 나이스 이거 레아 컴퓬드 맞지? 오케이 형 근데 왜 그 재방송은 팬클럽 가입 안하세요? 아 투혼형 아 이제 어우 이제 플랫폼 달라졌다고 어? 이제 그런건가? 으하 으하 근데 투혼형 얘기하면은 재밌는게 형이 진지한 사람이라서 장난치면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너무 재밌어 미겔은 니로이한테 안되죠 미겔은 똥캐릭이기 때문에 원투 미겔의 웬워퍼 압박 같은거를 웬워퍼 1 할 때 패링을 할 수가 있다는거 다운 다운 캔슬 나락 좋았어 어우 사기기술 콜 용포도 이렇게 만들어주라 데미지 너무 아파요 웬워퍼 1 아우 벽콩 깔끔해 좋았다 아래 오른발 짱 길어 길어가지고 좋아요 나이스 앉았죠 제가 모소님이랑 게임을 하는걸 간류 때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게임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 리로이 고르니까 아 역시 사이 캐릭이구나 우 아아 투혼형님 아아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이러려고 얘기한건 아닌데 아 농담이었는데 또 형님 진지하게 또 받아들이신건 아니죠 감사합니다 농담이었어요 농담 아시죠 예 웬워퍼 1 퉁 퉁퉁퉁퉁퉁 웬워퍼 1 웬워퍼 1 퉁퉁퉁퉁퉁퉁퉁퉁퉁 고흐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 지금 상대법 알면은 연깍, 이타, 짱킥, 연깍, 연깍, 이타 맞아라 오예예 끝났죠 얘는 드라곤오프나 하던 짓을 지가할 수 있어가지고 나는 근데 파콜란보다 리로이가 더 좋은 것 같긴 해 파콜란 지금 개사기는 맞아요 리로이는 하향을 당해도 세서 오와우 움직여라 쭈! 웨어퍼원 이거 횡각도 좋아가지고 아 요새 콤보 뭔지 몰라요 잘못 막히면 뜨니까 아 3RK, LK? 아아 콤보 기억이 안나가지고 아 오케이 오! 어 왜 안떠 어잉? 저거 상향됐니? 쓰리! 헤링! 아아 손나라 깨비 하챗 오예 위험하죠 오 오오 오오 지팡이 아하하하 아니 와 얘는 없는게 없구나 나락때문에 이거 화난다고 이거 내밀고 싶어진다고 그리고 미겔이 개싸움을 해야되잖아요 얘는 이거하면은 이거하면 어떻게 할게 없어 덩 덩 달려가서 이제 이지 거는거야 이렇게 어우 위험해요 안돼! 이지! 아우와 먼저 때렸어 대박 카운터 노릴걸 레아를 할걸 차라리 오 저거 뭐냐 아아 아 나 콤보 야 새로운거 쓰리려다가 뭔지 몰라가지고 형님 그만 내밀게요 어잇! 아 원재핏어 졌다 이거 미겔은 다리는 근데 길어요 아 이거 말렸는데 아하 요거 이거 말하는거지 콤보 와 겁나 세다 원 둥 감사합니다 넘모아파 리로이 확실히 구덱이 됐냐고요 아니요 얜 여전히 좋은데 카운터 카운터 미겔 할거 없는거 봐 으어어 미쳐버렸죠 웬허퍼 심리를 걸어야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형님 귀신권 왜 이거 하이킥 못피했니 아하 아하 성능 차이 실력 차이는 아니었다 성능 차이였다 고우키가 다섯 여섯 번 하향 먹을 동안 사기였어요 리로이도 한 다섯 번 여섯 번 먹어야 사기가 되지 않을까 아 덜 사기가 되지 않을까 아 첫 너프 때 아 맞어 나 리로이 첫 너프 때 되게 짜증 냈던 것 같아 이딴게 너프냐 빙 원 투 투 좋았어 전 제 영상을 하도 많이 올려서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기억이 안나요 정확히 연환 연환 맞고 아 나 이거 왜 자꾸 맞아주냐 아우쌰 막을 수 없는 나락 그럼 지르나 둥 한번더 둥 둥 하단? 요 패닝때문에 하단쓰고싶거든요? 둥! 아! 레버 밀기컷킹 아 심리전 좋았다 레밀컷 저렇게 하면은 음.. 어쩔수없지 와 뭐야 뒤컷킹 외노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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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와 흘렀어 어 예 헬 자멸샷 날라가구요 하단 여기서 중단 풀고 리치가 다 길어 릴루이는 말도 안되는거 밖에 안때림 아이고 감사합니다 벽 아유 실수 또 들어오면 바로 요거 어 형님 아 레이저츠 아 안돼 타이밍 좋았다 아니야 요 신케 까진 아니죠 나온지 한 지금은 반년정도 된거 같은데 반년이 아닌가 반년정도 된거 같애 와우 오우 옛날 콤보로 때려도 이정도 체력 형님 호킥 그렇지 어 시계행 아하하하 미겔이 급해질 수 밖에 없는 리로이였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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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너무사키야 아 진짜 실력으로 이기는 느낌이 안들어 너무 좋아 어 네 안녕하세요 오오 어 이거 너무 어어어쒸 어후핏! 너무사기야 아 진짜 실력으로 이기는 느낌이 안 들어 너무 좋아 아 네 안녕하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오 이거 너무 어오어야씨 야 와... 이게 옛날에는 후딜이 엄청 짧아서 더 사기였는데 오우 쉣 또 맞았어 형님 리치긴 기술들이 있어서 오우 쉣 개적패 캐릭이다 이거 형님 저긴 패릭이 남아있다는 거 아하하하 심리가 원래는 적에 다 걸려줘야 되는 심리거든요 얘는 아니다 얘는 걸려주지 않아 연한권 납법치면 이제 심리함부로 못걸기 때문에 제가 먼저 때릴 수 있죠 이렇게 기다리기 때문에 오우 쉣 할게 없어 할게 없어 개사기야 하 한번 더 하향하자 리로이 한 번 더 하향해야되 이거 한 번 더 하향해야되 이거 오빠야 빨리 안 돼